댁이 그 죽여준다는 수음 듣고 왔으니까 잘 부탁해 윤여사 어머 오빠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? 연애예요? 한 번 딸까요? 잘해드릴게 손도 참 부드러우시네요 여보 어이 인사 좀 하지? 안녕하세요 걘 뭐야? 길에서 한 마리 주워왔어 할머니 할머니 하지 말아요 두 눈 할머니 기분 나쁘니까 자 나 부탁하나 하려고 네? 휴고 싶어 나 좀 도와줘 저한테 왜 이러세요? 말도 안 돼요 혼자 사는 노인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아직 집방이에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두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아무도 진짜 속사정을 모르는 거거든 하필어로 이런 영화 UN rain mr 또치 너무 się